저거가 넘기는 거야. 괜찮아요? 괜찮을 줄 알았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인기기금의 미키광수입니다. 자카르타 유도 무제한급 금메달리스트 모셨습니다. 금메달 실제로 제복에 차보니까 어마어마한데 이게 또 제 것이 아니라 본인 것이니까 제가 돌려드리겠습니다. 나 지금 처음 찾았으면 좋으세요. 아니라고 이건 아니라고 죄송합니다. 운동신경을 반사신경을 본 거예요. 넘어뜨리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잘 넘어져야 되잖아요. 그렇죠. 대결하기 전에 또 제가 운동을 이제 금메달리스트가 봤을 때 그래도 운동을 좀 한 것 같은지 안 한 것 같은지 이거 한 번만. 딱 보면 아니죠. 아 진짜로? 자 그러면 제가 후방낙고 자고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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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은 괜찮은데 자세는 어때? 자세가 더 좋지는 않았어요. 본인이 한 번 보여주세요. 음악낙고 근데 오우 오우 맞죠? 위험했죠?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100kg 넘게 나으신 분들은 낙법 이렇게 치시면 안 돼요 굴러야 돼요 굴러야 돼요 회전낙법 뭐 아 좋죠 점프 회전낙법 달려가서 과연을 넘어서 올라가죠 멋있다 지금 뉴스에 북한이 핵실험한 거 아니냐고 지진이 7.4회에 강진이 지금 나타났다고 민주주의민공화국 정부 성명 주최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 완전 성공 지렁지 않았어요? 아니야 아니야 거강 뭐 이런 소리가 났었어 크긴 큽니다 진짜 북한에서 신효 핵실험하는 줄 알았어 아 이제 배가 먹고 다음은 콩알탄입니까? 다음은 아니야 예 우리나라 현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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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잘하시는데요 우리군이 개발중인 전술 지대지 유도탄입니다 북한 장사정포 킬러라고도 불립니다 아니 나도 이제 합기도 일단에다가 태권도 명예사단 와 그 다음에 씨름 7복군 국민단체전 어 호승했었고요 그만하십시오 그 다음에 주시스 블루벨트 선두란 와 요정도? 요정도만 해도 충분한거죠? 거의 뭐 잠시만요 블루벨트 3근 아니 그게 아니라 꼽는게 문제가 아니라 몸무게가 너무 무거워 지금 지금 너무 무거워 지금 무게가요? 잠깐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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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썸네일 어 타임 타임 아 아유 잠시만 잠시만 아니 반사신경을 본거에요 지금 와 반사신경이 좋네 와 오 오 우리 아 아 아 우리 군무단체전은 이거 할 줄 알죠? 군무단체전은 이거 할 줄 알죠? 군무단체전은 이거 할 줄 알죠? 아 아 못합니다 아 아 진짜로? 네 못하는거 다 못한다고 그냥 들려야지 와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반사신경을 보려고 갑자기 들어갔는데 아 반사신경도 좋고 야 무게가 너무 무겁네 아 그래요? 아 알겠습니다 힘차이 얼마 안나는거 같은데 아 아 40k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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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는 40kg은 기술이 안맥히는 몸무게거든요 음 아 그러면 본격적으로 대결 들어가기 전에 유도 뭐 요거는 그래도 알아야된다 하는거 꼭 있어요? 어 기본적으로 이제 뭐 바다리 후리기 어 그런거 알아야된다 알아야지 이거를 이제 할 수가 있죠 뭐 예를 들면 어떻게 하는거죠? 예를 들어서 이제 상대방이 있었을때 상대방 예 머리를 내 몸쪽으로 붙여서 예 마이크로 바깥다리를 예 쪽으로 넘기는거죠 아 어땠어 지금 하하하하 하하하하 타임? 응 그렇죠 오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카메라를 찍으니까 넘어갈 수가 있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요걸로 해서 딱 맞추면서 이 정도 센치면 인정 어 이 정도면 인정 자 그러면 내가 한번 바깥다리를 한번 내가 한다고요 내가 한다고요 내가 한다고요 제가 한다고요 이 친구가 오해하는거 같아서 제가 한다고요 네 그 야인시대에 마루오카 경부라고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살아있었으면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아 잠깐만요 뒤를 잡는게 맞죠? 네 제가 오킷을 잡은거 아니면 뒷 목사를 제가 잡은거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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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알려주기 위해서 너 샤브샤브 대치기 좀 못본고 이야 얘기도 안해주고 대치기 하라고 해놓고서는 갑자기 지가 이렇게 너무.. 아 이거 다 알려드려야 되니까 유도에 대해서 모르시잖아요 대치기 기본 밭다리를 걸었으면 밭다리 대치기까지 알려드리는 게 이게 세트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좀만 더 하면 체력이 바닥날 것 같아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하단 태클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데로 좀 잡을 수 있게끔 네네 그래서 좀 핸디캡을 줘야 하는데 아 네네 편할대로 하세요 어 알겠습니다 와 귀 한 번 봐봐요 귀 저 근데 귀가 많이 까지지가 않아가지고 귀가 지금 살이 쪄서 이만큼 차올랐네요 이게? 아니라고 이건 아니라고 오오오오 약간 그 시합하기 전에 약간 크리아틴 같은 효과를 아들은 하느님 아아악 잘 올라왔는데 오오오오 방송이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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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민아 방송이잖아 아우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와아 아니면 매치기를 많이 넘어가야 몸이 잘 풀려요 아 이번간 매치기 아 매치기 아 여러분들 이거는 애들이 아니라 각본에 다 짧게 저희가 몇 번 맞춰놓은 거예요 어 제가 이거 알면 안 넘어갔죠 아 이렇게 맞죠 어 힘 너무 주지 마세요 어 힘 빼고 딱 넘어가요 힘 막 주고 막 일부러 넘어간 거 맞죠 너가 봤을 때는 어땠어 힘을 막 주는 거 같았어 아니면 안 주는 거 같았어 제가 봤을 때는 힘을 막 주는 거 같았어요 아 그ammed 오오오오오오 This one 유효 아니야? 유효 유효 알 probe 두판이 아니 두판이 殺 내가 봤을 때는 유연데 아 유ào? 어 준비 저흰 잡히면 안 되네 자막 하시는지 스탭이 카푸헤라 스탭인데요 어이거.. 와... 오... joints 오오오... 으악! 와아.. 오오오... 으악! 자 나 등 안 되었어 봐봐. 뒤에 그대로 와서 찍어봐봐. 등 안 되었지만 누르기입니다. 유독에서는. 아 어깨 안 되었어요. 어떻게 되었어요? 아니 잠깐 안 되었어요. 아니 된 거 같아 지금. 된 거 같아. 된 거 같아. 이렇게 해서 20초가 되면 이제 제가 이기는 겁니다. 오 좋은데 힘이 좋아요. 팔을 꺾어요. 팔을 꺾어요. 제가 팔을 꺾어요. 조금만 더 세게 해주세요. 아 좀 더 세게 하면 나가서. 좀 쉬실래요? 며칠 쉬실 거예요. 지금 잠깐만 있어. 4주? 6주? 아니 아니. 얘기만 하세요. 아 나 지금 실비밖에 안 된단 말이야. 아까 나온 게 스트리트 파이터에서. 네. 캔이나 류가 이렇게. 배에 딱 해가지고 돌리는 거 같은데. 네. 날아갔어요 선배님. 날아갔어요. 내가 날 따는 짓처럼. 네 날아갔어요. 너가 봤을 때 일반인 치고 이런 거는 좀 어때? 아 엄청나죠. 아 진짜로? 근력이나 이런 것들이. 유도를 완전 정확하게 배우신 거 아니잖아요. 아예 안 배웠지. 아예 안 배웠지. 그런 거 치고는 정말 중심이나 이런 게 너무 좋고. 어. 기본적으로 근력이 너무 좋아가지고. 아니 근데. 이게 이제 일반 유도 좀 하는 사람 같으면 이거를 잡고. 힘을 꾸준하게 줄 텐데. 힘 플러스 이거를 막 무슨 팔락팔락 있잖아. 그 차 달리는데 태극기 앞에 딱 꺼내면 팔락팔락거리듯이. 막 팔락팔락거리니까. 네. 그 다음에 내가 아예 모르면 어디다가 힘을 줄 텐데. 이 친구가 힘을 주는 게 그게. 페이크라는 걸 내가 아니까. 예. 어디다가 힘을 줄지도 모르겠고. 와 힘드네. 아유 진짜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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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! 안녕하십니까 이상으로 유도평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시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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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름이요? 아아! 안녕하세요 미티라이툰 조카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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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라온이예요 그래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